대단히 코스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정으로 장천재로 체육봉으로 해서 성인봉으로 금강굴로 해서 이 봉오리들 다 타고 과역에서 조금 놀다가 구룡봉 찍고 다시 리턴해서 청관산 정상 연대봉 찍고 정원석으로 양근암으로 해서 내려온 포탈 약 7.5키로에서 8키로 정도 되고요 4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는 정상 부근에서 적당한 자리 잡아서 우리 맛있게 먹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아직 가을입니다. 단풍이 이렇게 예쁘게 예쁜 옷 입고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신기해 자 청관산산행 시작해 볼게요. 시작합니다. 청관산 어머니의 품 장흥이라고 합니다. 털모이 열매꽃입니다. 지금 이 시즌에 이렇게 꽃을 피고 있습니다. 신기신기 제가 두 개는 이쁜 공치 닮았고 꽃도 공치라고 비슷합니다. 만나서 반가워 이쁜 공치 원하는 사이 overwhelmed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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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겠습니다. 예쁘게 나왔죠? 네 너희들 판나? 정어로 바뀌지 참 파티 되게 예쁘다 오 멋지네 오 멋지네 오 여기 정남 진장의 앞바다 다도 수많은 기암 기암 저게 넓은 평냐 평냐라고 해도 되나요? 일단 다도와 기암과 그리고 어머니의 풍 같은 청간산 너무 좋습니다 아 정남 막상 여행 샴푸 도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장천재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사에 쓰세요. 그리고 층강산 장cion 고구마 분해를 zur해 신형 오우, 멋있다! 이렇게 BUT activations 이런데 사이사이에 맛있게 치우고 온다는거죠 많이 왔는거 아이가? 많이 왔는거 아이가? 많이 왔는거 아이가? 냥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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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둔아